그래서 할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고객들은 밑도 끝도 없는 할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인에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할수록 신뢰하고 구매를 하게끔 되거든요 자 우리 몇 년 전에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터키 쇼핑몰에서 명품 구매를 하는 역직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? 정확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환율 폭락이라는 그런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한 번 떨어진 환율은 언젠간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 제품들을 이 가격에 못 산다 즉 납득 가능한 이유와 분명한 행사 기간의 리미트 이 두 가지가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구매를 하게끔 유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할인에는 항상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나요? 바로 싼 게 비지 떡이다 이런 말이 있죠 가격을 기대 가격대보다 너무 낮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요 고객들이 높은 확률로 의심을 하게 돼요 품질을 의심하거나 유통기한 혹은 이거 짝퉁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는 이 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가격인지 고객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제품의 퀄리티는 판매가보다 훨씬 높지만 이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서 혹은 중간 유통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판매가를 낮출 수 있었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제공되어야지 고객이 믿고 구매를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지 꾸준한 재구매와 브랜드 충성도의 강화로 이어지게끔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